이번 시간에는 자동 감시 주문 설정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총 3가지 스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동 감시 주문을 설정하시려면 스텝 1, 2, 3를 모두 봐주셔야 합니다. 시청하기에 앞서 자동 감시 주문이라는 것은 특정 종목의 감시 조건과 주문 설정을 저장한 뒤 감시를 시작하면 유효기간 동안 감시 조건이 충족하는 시점이 자동으로 주문을 실행하는 기능을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동 감시 주문을 설정하기 전 유의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자동 감시 주문을 이용하시려면 계좌 비밀번호가 보안 설정에 저장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명문에 접속하기에 앞서서 로그인 화면에 공인인증 4번 인정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체크를 해제하신 뒤에 체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접속을 해주셔야 합니다. 접속을 하시고 나면 명문 왼쪽 상단 기능 메뉴를 클릭을 하고 아래 계좌 비밀번호 관리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주식 계좌에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때 다수 계좌 보유 중인 상태라면 전부 입력해 주셔야 자동 감시 주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력하시고 난 뒤에 확인을 클릭합니다. 참고로 자동 감시 주문에서 감시 조건 저장 이후에 비밀번호를 변경한 계좌가 있을 경우 자동 감시 주문 실행하게 되면 비밀번호 오류로 인해 주문이 거부가 됩니다. 5개 이상의 주문이 실행된다면 비밀번호 5회 오류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영문 상단 메뉴 중에 주식 주문을 클릭을 하고 아래 기간 자동 감시 주문 메뉴 항목에서 공유기사 주식 자동 감시 주문을 클릭합니다. 아니면 왼쪽 상단 화면 번호 창에 공유기사 번을 입력해서 창을 띄울 수도 있습니다. 처음 창을 열게 되면 이렇게 위험고지 및 유의사항이 나오게 됩니다. 자동 감시를 이용하기 전 위험고지 및 유의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용 동의를 해주셔야만 했던 화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식 자동 감시 주문 사전 이용 동의 창에 모든 항목 유의사항 천천히 읽어보시고 숙지하신 뒤에 왼쪽 공란 박스에 체크해 주시고요. 창 아래 무상 SMS 수신 연락처 등록 부분에 기입된 고객님의 연락처를 확인한 다음에 최종 동의란에 체크하고 동의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 해당 유의사항은 주식 자동 감시 주문 오른쪽 상단 자동 감시 유의사항 버튼을 클릭하면 언제든지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으로 자동 감시 주문의 감시 기능과 감시 방식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수치 없이 거래하실 경우 시스템의 오류, 거래소 간의 시세 지연 상황, 장애 발생 등으로 손실이 이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실은 모두 고객님께 기속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난 뒤에는 주식 자동 감시 주문 화면 왼쪽 상단 보유 종목 자동 매도 탭을 클릭해 주시고요. 아래 장고 하이 탭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시 주문을 설정할 보유 종목의 종목명을 클릭한 뒤에 오른쪽 감시 조건 설정 탭에서 종목이 정상적으로 연동되는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계좌번호 옆에 장고 선택 버튼을 클릭해서 종목 선택도 가능하기 때문에 편한 방법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다만 주의하실 건 장고 탭에서 체크박스를 체크하는 것으로는 종목 연동이 되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주식 자동 감시 주문의 감시 조건 설정에서 이익 실현, 이익 보존, 손실 제안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하나 또는 여러 개를 동시에 선택하실 수 있고요. 체크박스를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각 감시 조건을 입력할 수 있도록 활성화됩니다. 선택한 조건은 감시 종류에 따라 색상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대신 이익 보존 같은 경우에는 이익 실현 감시 조건과 함께 사용이 되며 단독 설정이 불가능합니다. 이때 현재가를 기준으로 현재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감시하려면 손실 제안 기능을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현재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감시하려면 이익 실현 기능을 이용해 주셔야 됩니다. 매입당가과는 관련 없이 현재가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동 감시 주문을 설정하기 전 유의해야 되는 부분을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스텝도 영상에서는 이익 실험 및 손실 제안 등 감시 조건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